1. 서울 서초구 서희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이 지난해 제자들에게 쓴 편지가 공개되며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21일 서울 교사노동조합 인스타그램 등에는 사망한 A씨가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제자들의 학부모들에게 올해 2월 보낸 손편지가 게재됐다. 고인은 지난해에도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편지를 통해 2022년은 저에게 참 선물 같은 해였습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훌륭하고 착한 아이들을 만나 함께할 수 있음에 저에게도 너무나 가슴 벅차고 행복했던 1년이었어요 라고 적었다. 교사 A씨는 참으로 귀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시고 아이의 학교 생활을 늘 지지해 주셨음에 담임교사로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학부모를 향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또한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치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참대견하고 흐뭇했습니다. 원없이 웃으며 즐거웠던 순간 속상하고 아쉬웠던 순간들 모두가 아이들의 삶의 걸음이 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도록 도울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앞으로 반 친구들 모두 함께 한 공간에 모두 모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좋은 추억을 가득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라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교사 A씨는 1학년 A반의 담임교사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가올 봄날과 함께 모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편지 내용이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은 정말 안타깝다. 따뜻하고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등의 반응과 함께 애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는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생전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증언들이 나오며 학부모 갑질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연루설 등이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실명이 거론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양교 의원 측 모두 이를 부인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으면 자살예방 한나인 0199, 희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 9191, 청소년 전화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혜 기자 리포터의 topstarnoz.co.kr